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치열해지자 당에서 직접 나서서 원팁 협약식이란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는 것을 막고 또 후보들 간에 비방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선수도 하고 또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민주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리에서 6명의 후보들은 나란히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 정정당당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사진 찍히기 좋게 제작된 대형 원팀 협약서에도 친필로 서명을 했습니다. 후보들이 짝을 지어 원팀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기호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과 김두관, 정세균과 이낙연, 박용진과 추미애 후보가 짝이 되어서 우리는 원팀이라는 구호도 외쳤고 배지도 달아줬던 것입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시키고 경선 과정에서 패인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 당이 마련한 다양한 세리머니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들도 일제히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원팀 협약식을 당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낙연도 원팀 선언을 최고로 잘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지 후보들이 내놓은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는 먼지같이 작고 깃털같이 가벼운 일에 매달리거나 상대를 흠집내어 원팀 정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오늘 보여준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서로 배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배지.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비방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배지를 달고 원팀 선언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주 하나의 팀에 대해서 격려하고 정책 대결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발언한 뒤에 한나절도 안 지나서 지금 바로 또 붙었습니다. 바로 이낙연과 이재명입니다. 이른바 백제의 발언을 두고 다시 맞붙었는데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자 하는 이 취지로 후보 간 원팀 협약식을 연지 딱 반나절만에 벌어진 충돌입니다. 이낙연은 이날 MBN 연합뉴스티비로 중계된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를 견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표 선거 캠프는 이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 번도 전체를 통합한 데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지역주의 발판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다시 재론하면서 또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이러자 이재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백제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을 비방했다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걸 왜곡하는 것은 흑색 선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해당 발언이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의 대선 성공을 응원하는 덕담을 한 것이다. 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덕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제 발언을 놓고 지역 정서를 촉발해서 지역 감정을 촉발했다.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했고 또 이 백제 발언에 국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더 이어서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간의 합의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야 대표가 함의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배에 대해서는 날치기 처리라고 언급해놨고 국회 합의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날치기다. 이렇게 하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합의는 재고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하는 태도도 온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낙연 후보는 참여정무 때는 대통령 사명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면 진짜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사과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앞, 뒤 이게 일관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바로 민주당의 원팀 세약식 같은 것입니다. 원팀 세약식. 우리는 한 팀이니까 싸우지 말고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놔 놓고 바로 돌아서서 지금 또 다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팀 협약식을 하자마자 바로 그렇습니다. 선서까지 하고 이렇게 배치를 달아주고. 이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그렇게 했으니까 마는 어쨌든 이게 정치인데 쇼라는 거다. 금방 앞에서 쇼를 해놔 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같이 가자 손잡고 악수하고 화이팅하고 외치면서 서로 배치를 달아주는 이런 세리머니를 해놔 놓고 돌아서서서 또다시 당신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문제 있잖아 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민주당의 더욱더 심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선거 후회증도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기 끝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 편길이는 이렇게 서로 물고 떳는 상황이 이어지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할까 친문 세력들이 나서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하고 가정사를 공격하고 개인사를 공격하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90대 노모집을 찾아가서 전보러 왔다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아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터뷰를 해서 야 이거 봐라 지금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아닌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